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카모블랙을 제가 이제 각도가 이렇게 안맞죠. 카모블랙을 제가 환불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싫었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가지고 있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환불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블랙이었잖아요. 블랙인데 너무 시커멓이 멋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레드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레드를 좀 구입을 했어요. 요것도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최상 상품 그거 이제 반품 된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환불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모나크는 써보니까 만족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제 모나크 영상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이쿠 아이차 네 영상은 비슷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쿠팡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어 말하기가 무섭게 누가 썼나 보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흠집이 하나 나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네 뭐 특별히 막 눈에 띄는 흠집은 아닌데 네 확실히 좀 그러네요 아 또 이런 거 보면은 기분 나빠요 네 가격은 지금 33,000원인가 34,000원인가 요것도 중고 최상인으로 구매했었고 얘도 중고 최상이었는데 얘는 흠집이 없었는데 얘는 좀 있네요 그래서 무게는 얘가 어제 48g라 그랬는데 얘는 또 왜요 이렇게 1g 무거 예 비슷비슷하네요 48g 이고 뭐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 이거 되게 거슬린다 갑자기 그래서 어 예 되게 거슬리네요 예 여기 어 어쨌든 한번 껴 볼게요 또 느낌이 껴보면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네 레드는 현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에이지 맥크하기에서는 어 확실히 레드도 이제 좀 강렬해서 예쁘네요 그래서 새 거라 그런지 약간 쫀쫀한 느낌도 나오고 네 버튼 눌리는 거야 워낙에 부드러워서 좋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흠집 네 이게 쿠팡이 웃긴 게 최상 상품을 이제 본인들 기준으로 이제 아무래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참 아 이게 참 거슬리네요 누가 썼던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원래 거기 상세 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봉을 하고 누가 사용을 했던 제품 같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아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환불하기도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써 볼까 하는데 왜냐면 레드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려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레드를 다 비교해 볼까요 여기 이제 아이폰 1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10도 제가 레드를 예전에 샀었거든요 되게 좀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좀 약간씩은 패턴이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요 이제 카메라 배열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은 음 S10이 확실히 좀 예쁘네요 네 그래서 S20은 좀 디자인 쪽으로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좀 성능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거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요건 이상하게 요 아래 있어 가지고 왜 여기다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